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숙박이 돼가지고. 찬양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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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ipped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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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을 해가시는 주님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모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다시 한번 기절을 해가시는 주님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모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다시 한번 꿈티로 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모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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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 시간에 은혜에게 희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에 우리의 불을 짓는 기도를 받아지 말 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수확배부 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용서하여 이 땅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여 두 없어서 두 없어서 우리 이 시간에 은혜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수여 우리 이 시간에 은혜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이 시간은 은혜에게 희망하여 주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이 시간을 부르며 기도를 부르며 기도를 부르며 기가 내의 영향을 부르며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